매트 3번, 58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. 와이여 주지수아 성 정찬은 님. 정찬은 님. 정부대국 대학원 언니 정정선 님. 어 진상. 신성빈 님 보험을 받고 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이게 지금 실력 업소로 하고 있습니다. 탈출해야 돼. 그 성함이 어디서요? 최강민. 최강민. 언제 이끌어? 아 맞게 그러니까 호명하시는 분들께 맞춰요. 제가 호명하는 분들가 아니고. 진소 5분 진소 5분 안 돼 안 돼 안 돼 진소 안 돼 안 돼 축축해야돼